해피 송쿠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송쿠란 윙윙 로얄 마스터 리희정 로얄 마스터 리희정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송쿠란처럼 보내시라고 이렇게 또 우리 스타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이 송쿠란이 되시라고 한 번 읽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 영어 가르쳐오다가 마사지샵에서 우연히 화장품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딱 발라보는 순간 너무나 명품이고 어머 이거 명품이네 그리고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옆에 돌아보니까 노란 치약이 한 달 전에 만 원에 샀던 그 노란 치약이 여기에 3,000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제가 해외에서 한국에 돌아왔 central 때 제가 해외에서 한국에 돌아왔던 시기였습니다 Finally, 어쨌든 Yamaha 그런데 제가 그 때 피부도 너무나 땅 구멍이 넓어 있었고 건강도 너무나 나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뻤어지려고도 정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려고 정말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 시기에 에터미 화장품은 제가 쓰던 것에 열 빼나 쐈고요 제가 먹던 보약, 한약의 해모힘은 열 빼나 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몸이 밤마다 대상 포진에다가 두드레기에다가 정말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매일 매일 병원 다니는 게 제일 일이었거든요 병원을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으로 눈을 돌렸고 그렇게 지어 먹던 한약도 굉장히 비싼 한약이었는데요 처음에 해모힘을 권해받았을 때 제가 먹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봤거든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뉴스를 보고 동영상들을 보면서 먹어봐야 되겠다, 보양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어보자 그렇게 먹었던 게 저에게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다보니까 마구 알리고 우리 엄마에게, 친구들에게, 제 영어 선생님에게 마구 알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 때도 학원 강사였고 그런데 제가 늘 해오던 일이더라고요 맛잇는 맛집을 가도 재미난 영화를 봐도 사랑하는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막 나누는 게 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구 알렸더니 맛있는 밥집에서 레스토랑에서 밥 한 그릇 먹어본 게 없고 영화사에서 티켓 하나 받아본 게 없는데 애터미는 마구 알렸더니 7만 원 돈이 딱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제품도 이 돈도 너무나 궁금해서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오,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네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제품을 쓸 사람들은 이 일을 해보라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제품을 계속 쓸 건데 이런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요 저는요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집중 몰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결심하자마자 학원을 그만뒀고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 만에 해봐라 5년 만에 해봐라고 저는요 그래서 그래서 내 돈을 통해서 3년 만에 해봐라 내가 지켜봐야 되고요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월 20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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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리고 마구 알려서 정말 3년에 월 1,000만 원을 보는 리더스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아줌마들, 저랑 같이 막 시작한 동네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그 아줌마들도 4명이 다 월 1,000만 원이 됐어요. 그 아줌마들, 저에게 마사지 를 했던 그 마사지 샵 언니도, 제가 알렸던 영어 선생님도 모두가 다 월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에 월 1,000만 원의 자리 로얄 리더스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그렇잖아요 정말 월 천만 원이 되고 나면 내 가족부터 내 가까운 사람부터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리라고 용돈 말고 생활비를 드리라고 네. 제가 월 천만 원이 되자마자 엄마에게 생활비를 까박 또 박 또 박 10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기 시작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엄마는 처음에 반대를 했거든요. 제가 미친듯이 알리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애들도 그때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애들이 1학년 5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늦게까지 매일 6만 원을 받으려고 더욱더 소비자를 많이 만들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매일 밤늦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엄마는 늘 제가 낮에 애터미를 막 사업 설명을 하면요. 우리 엄마는 밤에 애들 밥 차려주면서 너가 막 다당겨 안 돼! 다당겨 안 돼! 이러면서 사업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업을 했고 certo? 그래서 내가 직접 작업을 하는LCA를 만났을 때 아래를 ejecut을 때 그래서 그는 제가 작업을 했고, 다당겨서 제가 일을*** 좀 더 staff하게 하는 게 Emotions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우리 딸 멋지다 너는 정말 내 닮아서 그래 될 줄 알았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도 매일 할머니가 너 엄마 다 당겨한다 다 당겨한다 하니까 딸도 매일 밤마다 울면서 왜 엄마 나쁜 거 하냐고 그냥 선생님 하지 왜 나쁜 거 하냐고 매일 밤 울어서 같이도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랬던 딸도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의 꿈도 미뤄줄 수 있고 유학을 가고 싶돼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멋진 엄마가 되었습니다 룩사우의 딸은 정말 우리 딸도 정말 멋져요 저는 엄마를 존경하고 엄마처럼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룩사우의 딸은 정말 멋진 엄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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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품에 반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회사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는데 어떤 확신이냐 룩사우의 딸은 정말 나 보다 나은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나타날지 모른다 그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때 우리 회사는 2012년 도에 미국에 일본에 테크 캐나다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즉 지난달 때에 빌려呢 그리고 비 MUELLER Journey 그리면서 지사가 롱시apolis 아 나도 이렇게 되겠다 나도 이렇게 될 거야 제가 막음 속으로 내 밑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멋진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라 나도 이렇게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suk폭을 고통할 것IN disk 우리가 내 기계속이야 하나 생각하지 않을게 government的人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어떤 언니는요 저렇게 되겠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언니는 그 다음 달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은 얘기를 들은데요 그 확신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본에서 태국에서 정말 많은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테로 나왔었어요 GS, GS 전략으로 Global Sourcing, Global Sales 정말 고탈력으로 멋진 스타럭킹을 신고 제가 한국에 가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일하던 파트너들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태국을 가야 되겠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같이 태국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만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 쿤쁘이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다음의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 쿤쁘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카탈로그와 함께 사업 설명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쿤쁘이가 센터를 차렸고 저도 그때부터 계속 태국을, 타일랜드를 계속 같이 후원을 하면서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저렇게 같이 여행도 하고 여행이 일이고 뉴우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막 미쳐 가지고 다녔다면 어느새 로얄 리더스에 들어왔고 이렇게 같이 비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회사에서 보내주는 제가 비정 강의를 하러 일본으로 다니고 태국으로 다니고 이러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다가 제가 정말 멋진 태국의 상도 있고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올라온 많은 정말 샤론 로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분들 그리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 분들 보면서 정말 저분들도 그렇게 목표를 두면서 그랬구나 하니까 더욱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여기 왔을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아, 월천! 샤론 로즈 마스터를 도전해봐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하자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200을 볼고 300을 볼고 하면은 저는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그냥 애들 가리키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월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샤론 로즈 마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샤론 로즈 마스터를 목표로 하고, 세일즈 마스터를 언제 가고, 다이아를 언제 가고, 샤론 로즈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샤론 로즈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정도를 방황을 하다가, 아, 이런 세미나 장에 오면서, 스타마스터 다시 목표를 세우자.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임페리얼이다. 끝까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아까 여기의 파트너가 저 자리 네 자리다, 스타마스터 자리 했던 것처럼, 저도 스타마스터, 스타마스터, 스타마스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스타마스터가 바로 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룹이 더 멤버십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바로 되진 않았지만, 제 좌우에 샤론 로즈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회장님이 파트너를 위해서 일을 하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나는 저절로 된다고 하신 말씀. 제가 그때 목표가, 리더스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마스타를 목표로 두다 보니까, 차근차근 만들어오면서 파트너가 되게, 정말 영원해서 파트너의 샤론 로즈를 만들다 보니까, 또 리더스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스타마스터, 스타마스터 외치고 있을 때쯤에, 하루는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오늘 이빨을 치는데, 귀엽게 해주세요. 귀엽게. 귀엽게. 소 큐트, 큐트. 하이브, 하이브 막 날락, 날락, 날락. 엄마, 오늘 이빨을 치는데, 우리 친구가, 너 엄마의 터미 하나 물어보더래요. 나 프랑크 탐와, 니 매터 카이, 러? 하하하하 왜냐하면, 오랄 케어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노란 치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 우리 엄마 애터미 하는데? 그랬대요. 룩 차이 터디찬가, 어, 매터 카이 아터미. 그래서 이 친구가 보상 플랜을 좀 더 많이 아는가 봐요. 하하하하 너 엄마 직급이 뭐야? 물어보더래요. 하하하하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직급은 모르지만, 엄마가 뭐를 외친다고요? 하하하하 룩 차이 터디찬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타마스터! 스타마스터!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스타마스터 갈 거라 하던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하하하 룩 차이 터디찬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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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친구가, 와, 그거 높은 건데?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하하하하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다음부터, 뽕이 이렇게 들어가서, 매일 그 친구 앞에서,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룩 차이 터디찬 하하하하 매일 매일 물어봅니다. 하하하하 룩 차이 터디찬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정말 벼랑 끝으로, 내가 있었던 겁니다. 하하하하 룩 차이 터디찬에, 하하하하 목표를 부르짓고요. 여러분, 정말 벼랑 끝에, 나를 몰아 세우면요, 제가 스타마스터가 되었습니다. 하하하하 목표를 부르짓으실 건가요? 하하하하 인생 시나리오를 많이 발표하세요. 라이프 시나리오를 많이 발표하세요. 하하하 그랬더니, 저는 드디어 스타마스타를 갖고, 정말 고생한 우리 가족에게, 보답을, 대가 지불을 한, 함께 대가 지불을 한,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한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하하하 룩 차이 터디찬에, 하하하 룩 차이 터디찬에, 하하하 룩 차이 터디찬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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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게 나왔는데요. 저 때, 너무 나, 여행을 미루고, 미루고, 급하게 그냥, 다녀왔거든요. 승급 여행을. 그런데 우름마는 매일 자랑을 합니다, 저에게 자기는, 당신은 패션이스트라면서,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옷 멋지게 챙겨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못 한 겁니다. 나는Ты 챙겨가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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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런데 저런 파자마 옷을 입고 오셔서 제가 너무나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엄마 멋지게 크루즈를 태워드려야 되겠다 그때는 드레스를 입혀드리고 제가 멋지게 승급여행을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목표를 세워서 로얄 마스타를 부르짖고 로얄 마스타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얄 마스터에 현금도 받았고 여행도 가고 로얄 리더스에 함께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를 여행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현금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쿤카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금도 없고 추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크라운으로 목표를 세우고 한번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더욱 더 멋진 사진으로 우리 엄마 다리가 더 떨리기 전에 꼭 크라운육 마스타를 가서 크루즈를 태울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어요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제 꿈이 수녀였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게 있었는데 회사님도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리더스 가면 얼마를 베풀고 뭐를 하고 로얄 리더스를 가면 그게 항상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리더스를 가자마자 한국에는 이렇게 연탄 배달하고 이렇게 어려운 어르신들 이렇게 열려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이런 걸 배달해주는 우리가 봉사가 있어요 태국은 상관없겠네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봉사를 여러분들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는 좀 더 잘 보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러면서 어려운 어르신들 점심을 굽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한 기시 들실 수 있게 봉사도 하고 제가 현금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 한 발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 파트너들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한 발 한 발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에테미어 50 이상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대학을 갈지 안 갈지 결혼을 할지 말지 네 이 남자랑 할지 이 남자랑 할지 이 남자랑 할지 이 남자랑 할지 잘못된 선택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에테미어 온 이상 오늘 여기에 아마 들어보시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단순 소비자로 있다가도 아마 제품이 저렇게 좋고 싸? 이러면서 적극적인 소비자가 아마 되실 겁니다 오토 컨슈머 우리 센터에는 이름 분이 계셨습니다 한 날은 저에게 제가 국장 때 샤론 로즈 마스터 할 때 오 센터장님 왜 이렇게 에테미 돈이 안 돼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은요 제품을 많이 애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버시는데요 하고 그래서 그분이 6만 원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아 가시네요 그랬어요 그분이 그분이 치약이랑 맵게 칫솔 주소서 주소서 담으시고 갑자기 생각을 하시더니 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에테미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한 번쯤 오시면요 월천 1억 하시니까요 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제 주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다 투자를 했는데도요 망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에테미에서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한 번 해보시면요 틀림없이 성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초대가 되면 오토 컨슈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아마 여기에 와 보시니까요 너무 좋은 제품 싸게 파니까 안 쓸 이유 없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너무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것도 좋은데 돈까지 준다고 나 해봐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생기셨을 겁니다 저는요 해봐야지 하고요 정말 집중 몰입했더니 오토 판매사가 1년 만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 늦어도 늦어도 제대로만 한다면 늦어도 3년 안에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다 보면요 내가 200을 벌 면서 5천도 가고 1억을 벌어가는 적극 사업자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아까 들으셨다시피 200에서 300을 주기적으로 받아가는 정말 연금과 같은 시스템 소득을 받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으로 들자면 공무원이 정말 작은 월급에도 계속 계속 들어오는 그 연금 때문에 공무원을 평생 합니다 골드 메달 리스트 금메달 리스트들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6-7살 때부터 연습하고 축구도 그리고 손흥민도 여기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군가 있는가요 하여튼 금메달 리스트들 정말 유명한 분들도 어릴 때부터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건물을 만약에 100억에 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요 달달이 들어오는 매달 들어오는 100만원, 200만원을 위해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지금 한국은요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리면 망하니까요 너무나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태국은 어떤가요 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판사 와이프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언니가 검사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남편은 괜찮은데요 언니 남편이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서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매일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매일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치킨집을 같이 차리자 편이집을 같이 차리자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 판사보다도 판매사가 더 낫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물어보길래 궁금하면 알아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이 오토 판매사를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정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넘어서요 이렇게 비행기가 활주로를 타고 쫙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하늘을 나는 데까지 엄청난 게 열량을 이때 다 쓴다고 합니다 이때 차단 열량을 다 쓰는데 이때부터가 날아오르는 상승 규리를 타는 시기입니다 이 상승 규리를 타는 이 시점을 저는 아까 배웠습니다 B.E.P. 라고요 이 때부터가 정말 저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까지 하다가 포기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다가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물며 어떤 분은 거의 다 왔는데도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눈입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시야가 제 시선이 높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은 그게 보입니다 조금만 도우면 이 사람 되는데 그러면서 상담을 잘하라는 얘기를 한 마디 더 드리고 싶고요 제이언스 마스터가 되려면 결국은 250 PB, 250 PB를 해야 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려고 하며 오토 컨슈머를 10만 PB씩 쓰는 사람을 25 명, 25 명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딱 맞추면 또 안 되니까 50만 가정을 만들어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오토 컨슈머를 많이 쓸 수 있는 30만 PB 쓸 수 있는 오토 컨슈머를 만들면요 더욱 더 이리 쉬워질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스테디셀러 헤모힘 화장품으로 내가 먼저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돈 돈 돈 돈 돈 돈 하면요 돈은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먼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뭐 쓰고 그렇게 예뻐졌냐고 뭐 쓰고 그렇게 건강해지냐고 이러면서 그 예쁜 사람 따라서 여기 오기도 하고 예쁜 사람 따라서 공화 비행기 안에서 만나도 하고 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예뻐지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겠다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오토 소비자를 어떤 사람을 오토 컨슈머라고 하느냐 이건 회장님이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도 이 강의를 하셨어요 스스로 해원 가입을 하는 사람 스스로 구매를 하는 사람 스스로 구매를 해서 체험을 하고 효과까지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자꾸 만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제일 처음에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먼저 파트너들에게 제가 이거 경험했던 건데요 제일 처음에 회원 가입을 했더니요 막 가서 회원 가입 해줘 했더니요 회원 가입 억지로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또 제품을 팔러 가야 돼서 또 쫓아가서요 제품 팔아줘 똑같이 또 말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일을 세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세요 네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제품으로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져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체험 체험 사례 효과를 말하면서요 헤모힘이나 우리 앱솔루트나 우리 그래서 제품으로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든 모바일 우리 컴퓨터 를 열든 해서요 바로 회원 가입과 동시에 그리고 제품로 프라닥으로 프라닥 이게 철자가 맞나 모르겠네 제품으로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수당도 들어와 그리고 랑작짐 탐 및니 및니 고가 다이 컴퓨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 너가 회원 가입과 동시에 그 제품을 들어가면 PV도 남길 수 있어 너도 수당을 받아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비자가 이익을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리면요 수당이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또 들어가 면요 궁금해서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소개를 해 줄 겁니다 소개를 안 해 주면 여러분들이 소개 해 줘 소개 해 줘 또 말하고 또 말하면 됩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올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또 소개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저 터널을 저 터널을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될 거야 나는 리더스가 될 거야 하면서 뚜벅뚜벅 그냥 걷다 보면요 언젠간은 저 빛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터널에서 모두가 다 깜깜하게 그대로 멈춰서 겠죠 그냥 뚜벅뚜벅 계속 걷다 보면 무조건 터널에 밝은 세상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될 거고 리더스가 될 거고 로얄 리더스 그리고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갈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만약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딱 됐어요 그러면 딱 뒤돌아 서서 저 끝에 혼자 걸어오고 있는 터널을 혼자 걸어오고 있는 파트너에게 함께 같이 터널을 같이 걸어올 수 있는 스폰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터널을 터널을 걸어오고 있는 터널을 마치 터널을 마치 터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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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계속 늘어나고 리더스 로얄 리더스 로얄 리더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핀을 받는 파트너를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일랜드에 다음 달에 올 때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정말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열 명 백 명이 넘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가득 무대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시스템 소득을 보려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시스템 소득 때문에 일을 했거든요 제가 제품이 너무 좋고 쌓았지만 제품이 너무 좋고 그렇게 했지만 일을 해봐야겠다 결정적인 이유는요 시스템 소득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 소득은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시스템 안에 들어오라고 시스템이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했으면 무엇을 했을 것이냐고 네트워크를 했을 것이랍니다 트럼프에게 부동산을 안 했으면 무엇을 했을 것인가 물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했을 것이랍니다 트럼프는 안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네트워크를 했을 것이다 모든 방청객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대요 왜 하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저는 여기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스템 안에 있다 보면요 나부터, 나부터 처음에는 혼자지만 1, 2, 4, 10, 100이 되고 정말 수 많은 파트너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시스템 소득은 0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요 제가 10년 전, 12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제일 자존감이 낮아 있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저도 가장이 됐거든요 아까 인생 시나리오를 막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표정이 너무 어둡던데 정말 저분들의 아, 내가 오늘 얘기를 해서 저분들의 제가 꿈을 이루었더니 그분들의 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시국에 그래서 제가 제일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우리 제품을 쓰고 제가 건강도 얼굴도 너무나 안 좋아했을 때인데 예뻤지고 건강해지고 돈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어렸습니다 그때 1학년, 5학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저는 세미나장에 저 멀리 송니산의 1박 2일로 그때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님이 시스템에 와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시스템에 안 오면 하지도 말라고 오지 않는 파트너를 후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정말 도대체 무엇인지 가보자 하고 한국에서 저는 부산에 사는 데 송니산까지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만 두고 1박 2일을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도 가고 또 그 다음 달도 가고 이제는 시스템 안에서 절대 빠지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했더니 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것을 보고 안 그래도 미친 년 걸친 년 막 이러는데 정말 심한 반대를 더욱더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알렸더니 정말 많은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처는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깊게 까맣게 멍점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 간단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1과 5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3.5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 매일 매일 그 3.5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날은 3.5가 그러지 마 나에게 더 이상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5가 너 왜 이러냐고 그 3.5가 하는 말이 나 점 뺐어 이러는 거예요 3.5가 그래서 내가 내가 1.5를 무시하고 내가 1.5를 무시하고 35가 된 겁니다 그리고 1.5를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1.5를 무시하고 네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거절과 상처로 내 안에 깊은 점이 큰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점들을 빼주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많은 상처를 받고 이 자리에서 아 저번도 그랬구나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꿈과 희망이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한 이 장소에서 다시 해봐야겠어 다시 해봐야겠어 하고요 3년이 6년이 되었더니 로얄 리더스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모든 세상이 정지되어 있을 때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고 뉴스에 어려운 뉴스들이 보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꼼짝할 수 없을 때 저는 어땠을까요 탄탄한 시스템 소득이 저에게 따팍 따팍 들어오는 저의 마르지 않는 통장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12년 전이 되었는데요 그때 에터미를 선택한 제 자신을 너무나 칭찬하면서 정말 잘했다 이 정 진짜 멋지다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에터미를 선택하는 순간 에터미의 시스템 소득이 여러분이 5년 10년 뒤에 어떤 사건 사고는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에터미의 시스템 에터미를 선택하는 순간 이 시스템 소득이 여러분의 10년 100년 노후를 그리고 자식 때까지 상속이 될 것이라는 거를 확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질문을 드디어 그 시스템 소득이 이 시스템 소득이 10년 100년 이 시스템 소득이 이 시스템 소득이 이 시스템 소득이 이 시스템 소득이 여러분의 시스템 소득이 저는 그 시스템 소득이 나는 여러분이